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도 딱할 마음을 내어는 공덕을 잔탄한다. 보살의 이 마음을 내기에 조금이나마 법신을 볼 수 있고 법신을 보기에 그 원력대로 중심을 이롭게 하는 여덟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이나마 법신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을 재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라져도 몸이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그친 무와 그친 공을 재덕하는 단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처님께서 팔상성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도설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어나고 출가하고 고행을 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중심교하고 일반에 드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도설청에서 내려와 모태에 들어가 머문다. 모태에서 나와 출가하여 도를 이루고 법을 슬퍼하다가 일반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보살을 법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팔상성도를 보이는 거에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보살이죠. 각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소의 유료업을 아직 끊어버릴 수 없으므라 태어난 곳에서 미세한 결혼과 맞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불보살이란 부처님한 팔상성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살들도 팔상성도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중심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 이 보살을 법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 이제 유료업 하는 것은 마음이 센다는 거죠. 눈으로 사물을 보면 마음이 사물에 따라 흘러나오고 귀로 소리가 들면 마음이 소리를 따라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료라는 말을 씁니다. 유료업은 몸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난 곳에서 미세한 괴로움과 맞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또한 업의 을명이 괴로움은 아니니 큰 원력에 자유자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보살은 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재한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는 경에서 때로는 방편으로 나쁜 길로 물러나 있음을 진실로 공부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 말하는 내용과 같으니 그 뜻은 다만 처음 도를 배우는 보살로서 아직 바른 위치에 들지 못하고 게으른 자들의 두려워하기에 그들에게 용맹시회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으로는 십실의 위에 와서 믿음을 이루어서 도를 깨친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아주 법신보살의 위치는 못 같지만 팔상승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줘가지고 이 게으른 사람 마음을 게으르지 않게끔 이렇게 쭉 마음을 내서 십신이 있는 사람을 깨달음에 나아가게끔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또 이 보살은 도 닦을 마음을 한 번 낸 뒤 두려운 마음을 멀리 벗으나 마찬가지로 이성의 경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어려운 공부를 부진해해야 열받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약해져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런 모든 법이 본대의 열받임을 믿고 알기 때문이다. 아 여기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또 이 보살은 이랬으니까 제가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네요. 헷갈려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이 보살은 십신의 열까지 믿음의 보살이네요. 이 열까지 믿음의 보살이 십신의 보살에게 뭐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불보살이 팔상송도를 일으키는 것을 이해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 십신의 보살은 뭔가 하면 그 팔상송도를 보고 게으른 마음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성경계가 떨어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고 끊임없이 대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법이 본래 열받임지를 벌써 믿고 알기 때문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제가 말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고 행하면서 도를 닦을 마음을 낸다는 뜻. 이것은 십회와 십행을 얘기합니다. 십회는 십주를 얘기하는데 아궁, 복궁의 경쟁에 가있는 보살을 얘기합니다. 알고 행하면서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수행하는 보살이 보살이 띄어 닦아야 할 열 가지 행을 완성하고 보살이 닦아야 할 열 가지 행하는 마음을 내는 것으로써 믿음을 이룩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보다 경계가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열 가지 행하는 마음을 낸다 했으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를 얘기합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행, 발심은 사실은 그렇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면요. 발부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신성취 발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해행 발심입니다. 세 번째는 정발심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네 가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십신입니다. 십신이니까 몸 사라진 정도의 경지예요. 몸이 사라진 정도의 경지이기 때문에 몸만 사라져도 열반이라고는 어떤 것이다.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요.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몸이 허망하다 알게 되면 몸이 직접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내가 더 수행해야 될 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양 발심은 이거는 잘 알다시피 십주, 십행, 십회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다시피 아공이고요. 이거는 법공이고 이거는 평동공이거든요. 아공, 법공이가 평동공입니다. 이 경지에 와 있는 사람은 해양 발심이라는 이거는 십회, 십행을 이야기하는데 십회양까지 여기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발지도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발심은 이거는 잘, 이거는 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십지를 이야기한다. 십지 경기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참다운 발심은 정발심이 이제 참다운 발심이고 물러나지 않는 발심인데 신성치 발심하고 해양 발심은 물러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정발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봅시다. 자, 이 보상은 처음 발음 믿음에서 처음 첫 번째 아성직업을 거쳐. 수행에 오로 대지려고 하기에 진여법의 진실에 내 깊은 이해가 드러나 닦는 수행에 생멸하는 그 모습을 벗어난다. 자, 이게 생멸하는, 생멸 변하는 그 모습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진여법의 진실에 이해가 드네요. 아공을 해버렸습니다. 아공이 진여거든요.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아공만 하더라도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나아가 또 벗공해버리죠. 평동공까지 해보십시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기니까 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원래 본연의 마음자리에 그런 게 없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십신에서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드갈똥 말똥 했다가 십주, 십주의 경계 가면 가끔 한 번씩 주객이 없는 진여법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벗공하면 좀 더 자주 들어가고 또 아공벗공 평동하면 자주자주 진여법에 머물어요. 진여가 불생불매를 하거든요. 그게 생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생명 변화는 그 모습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법의 성품에 있는 바탕은 인식하거나 탐욕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에 수순하여 보시바람미를 수행하고 이제 법의 성품은 진여법이죠.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여 탐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바람을 수행하고 법의 성품이 있는 바탕은 오염될 것이 없어 오역의 허물을 떠나서 알기에 이런 수순하여 지위바람미를 수행하며 내가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진리 자체, 진여 자체에 오역나게 엇박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지위바람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그 모습을 거기에 딱 맞춰서 수행해가는 거죠. 그런데 안과 밖을 이렇게 즉작합작 맞추듯이 맞추고 가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법의 성품이 있는 바탕은 괴로움이 없어 성내거나 번거로움을 벗어난 줄 알기에 이에 수순하여 인욕바람미를 수행하고 이게 괴로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예요. 무화. 무화이기 때문에 성내거나 번거로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법을 알았다. 진여법이 원래 무화구나. 딱 알면 일상생활이 돌아왔을 때 누가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저저히 인욕바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동력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람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진리에 딱 맞게끔 부합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공만 돼도 내가 수행하는 이 마음이 내가 체덕한 진리와 내 그 모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바람미를 수행해요.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하죠. 사실은 내가 체덕을 했다 이러면 내가 진여법을 봤다. 화내심이 졌죠. 아공만 해도 진여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알면 그 다음 행은 개차방 같이 해버립니다. 술 먹고 고기 먹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는 이게 잘못된다고 알고 차멸회가 다시 되돌아오던 스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실체랑 하고 이렇게 딱 부합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인욕바람미를 수행하고까지 했죠. 법의 성품에 있는 바탕은 몸과 마음의 모습이 없어 게으름을 벗어난 줄 알기에 이에 수순하여 정진바람미를 수행하며 자 법의 성품 자체는 게으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 가지고 정진바람미를 수행한다. 그 다음 법의 성품이 있는 바탕은 늘 안정돼요. 그 바탕에 의지름이 없는 줄 알기에 이에 수순하여 선정바람미를 수행하고 우리의 선정바람미를 선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왜 얻으려고 하느냐. 법의 성품 바탕 자체가 의지름이 없다. 고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게끔 선정바람미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 법의 성품이 있는 바탕은 발과 무명을 여인 줄 알기에 이에 수순하여 반야바람미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의 바탕 자체가 밝습니다. 지혜입니다. 그게 무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진리 자체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행할 수 밖에 없겠죠. 그게 반야바람미를 수행이다. 이거는 이제 그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능경에서 얘기했듯이 불생불멸의 세계에 가려면은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육바람미를 얘기하는데 육바람미를 수행을 왜 하는가 하면은 결국 육바람미를 수행이 나오게 된 그 근원이 법의 성품 자체가 육바람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리에 맞게끔 수행을 딱 맞게끔 수행하려니까 육바람미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육바람미를 수행했을 때 오는 것이 아궁, 법궁, 평등, 공을 얘기한다 하는 거에요. 당연히 이제 그런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회행발침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아궁, 법궁, 평등을 닦아가면서 끊임없이 완전한 부처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육바람미를 닦아야 된다. 아까 그 이제 사성팔증이 사성팔증이 거기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십지에도 있다고 했듯이 육바람미를 이게 십신, 십주, 십평, 십평에서만 닦는게 아니에요. 십지에 가서도 또 육바람미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바 입하사나 수행이 십평에서 사과행까지만 닦는게 아니고 십주평에 가서도 또 닦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에요. 다만 그 대상이 다르다. 십신, 십주, 십평, 십평 또 사과행까지 그 대상은 후천적인 번뇌에요. 그러면 십지부터 초지에 진혜 자리에 머물면서 수행해가는 것은 선천적인 번뇌를 닦아가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지에 머무르면서 진혜에 머무르면서 수행해가는 겁니다. 또 다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육바람미를 다 닦았으면 됐는데 죽어도 닦을 거 있나 하지만은 벌써 이런 경제에 올라가더라도 닦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십신부터 십평까지 닦는 것 사과행까지 포함해서 닦는 것은 아직까지 이 진혜 자리에 머물지는 않죠. 그렇지만 진혜를 알기 때문에 이 진혜의 성격에 맞는 맞게끔 육바람미를 닦아가는 것이다. 이런거죠. 그렇지만은 십시인 진혜에 들어가버리면은 이 닦는 것이 후천쟁이 아니라 선천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이 닦는 것이 이제 성격이 환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후천쟁이 번뇌 전혀 없습니다. 선천쟁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주 심천쟁인 겁니다. 심천쟁이기 때문에 강도가 다른 거에요. 얘기한다고. 수행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맞추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진혜 자리에 머물면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진혜와 수행을 딱딱 맞게 가는 것은 이제 해양 발심에서 하고 정발심은 정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정명을 정자 쓰잖아요. 이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정은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덕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심지에서 마음이 깨끗한 지위에서 보살의 구경지까지 무슨 경계를 정덕한 것인가 이른바 진혜이다. 자 경계를 정덕을 했는데 어떤 걸 정덕했느냐 하면 진혜를 정덕한 거에요. 저기에서는 십신에서는 아공 해가지고 진혜 자리에 들어갑니다. 정덕한 것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십주의 경지이고 십행은 복공하면서 좀 더 자주 들어가는 것이 십행의 단계에요. 그렇지만 아직 진혜를 정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덕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는가 십행을 거쳐서 십행을 거쳐서 십행을 거쳐서 초지에 들어가야만 진혜를 정덕한다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마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정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쓸 때는 제 3지부터는 그걸 알고 있어요. 초지 2지 3지에 가서 그때부터 정덕이다. 해심밀경에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렇지만 초지에 들어가면 진혜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뭘 정덕한 것인가? 이른바 진혜다. 여기서는 초지부터 얘기하는 거에요. 전식으로 말면 아마 경계를 말하지만 깨달음은 경계가 없고 오직 진혜에 있는 지혜뿐이므로 법신이라고 한다. 이건 전식이 왜 나오느냐? 정발심에서 전식을 의지해서 수행합니다. 얘기하자마는 전식은 진혜의 훈습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경계가 전식이에요. 이때 전식은 업식, 전식, 현식할 때 아리아식 위에 있는 것이죠. 아리아식 위에 있는 이 전식에 왜 의지하는가 하면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식이지만 진혜가 정식에 영향을 주는 전식이에요. 그러게 전식은 주관이죠. 이야기하자마는 이 보사는 한생각에 빠짐없이 시방생에 도달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법을 말씀하시기를 청한다. 이것은 오직 중생들을 가르쳐 이익을 주고자 하미니 글자에 기대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법을 청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사과행의, 그러니까 시평의 경계에서도 이게 안되는 겁니다. 초지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러면 진혜 자유에 머무를 때 비로소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심지가 환이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서야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경지가 초지부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초지 경지에서 들어가서 부처님을 보는데 부처님은 법신을 보는 건 아니고요. 부처님의 보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물론 초지 보살은 법신보살이에요. 왜냐하면 진혜가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보살이지만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은 보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 초지, 이지, 삼지, 십지가지 보살들에게 법을 쓰라는데 이 법을 쓰라는 부처님은 보신의 보살이다. 단지 보이지는 게 좀 달라요. 초지 보살이 보는 보신부라고 이지 보살이 보는 보신부라고 마찬가지로 십지 보살이 보는 보신부라고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경지가 점점점 상승할수록 보신부로의 그 몸매라든지 그 장엄이 끝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초지 보살이 봤을 때는 법신부로의 그 장엄한 모습이 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 올라갔을 때는 좀 덜 보이고 삼지 올라가면 좀 더 덜 보이고 난주에 사지, 오지, 육지, 칠지, 칠지, 팔지로 올라가면은 보신부로의 그 부처님 장엄한 모습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경계가 높아 갈수록 그렇다.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해심일경에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거죠. 부처님의 공양법을 말씀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보살이 닦아야 할 열 가지 마지막 수행단계를 뛰어넘어 바르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하거나 겁이 많은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해할 수 없이 많은 아성직업을 수행해야 부처님의 도로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잘난 채 하는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게으르고 잘난 채 하는 중생들에게는 아성직업을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저 게으른 마음을 없앨 수 있죠. 그래 잘난 채 하는 마음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방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실로 보살의 수행으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이는 근기가 평등하고 도 닦을 마음을 낸 것도 평등하며 깨닫는 것도 또한 평등하여 이를 뛰어넘는 법이 없다. 이 모든 보살의 다 새 아성직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평등입니다. 진연은 그 자체로 평등이에요. 얘기하자면 평등이기 때문에 이 평등을 근거를 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 구제하는 것도 평등 도 닦은 마음을 내는 것도 평등 깨닫는 것도 평등 다 평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연의 자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살들이 정발심에서 이르는 보살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는가 반란욕 따라 삼박삼부리심을 낸 순남자, 순녀인은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순남자, 순녀인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이 머무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는 물음이 있어요.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고 수행자로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지는 묻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을 구제하라. 이 희한없는 말이죠. 보살의 삶이 중생 구제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게 뭔가면 중생 구제하는 것이죠. 중생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닦고 수행자로서 삶이냐 하는 거에요. 이게 이제 건강경 대성정정본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데 아홉 종류의 중생이 있습니다. 테란스파,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등등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그러냐? 멸도를 이룬 중생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이 중생 구제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중생 구제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 뒤에 보면 또 묘형 무주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생 구제하는 그런 방편이 뭐냐? 행어 보시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이제 보통 주석을 할 때 중생 구제하는 마음이 중생 구제하는 마음이 제 1이 첫 번째 가는 마음이 전부 가는 뜻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게 가장 수순하고 가장 큰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석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찻잔이 있다. 오늘 찻잔이 바뀌었네요. 찻잔이 바꾸는 동기가 있습니까? 이 찻잔이 좋다 싶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마음이 여기에 딱 머물러 버려요. 겁에 그런데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작은 데에 마음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뭔가 하면 한 중생을 위해서 발심을 하지 말아라. 일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마음을 내라. 발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심의 공통이 무량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는 발심을 하지 않으면 보는 것마다 가지고 싶고 몸 가지면 화를 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생을 구제한다면요. 큰 마음을 내야 됩니다. 큰 마음을 내면 작은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의 이야기하는 것이 보호시행에 베풀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반자콩을 닦고 방편을 닦아야 된다.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러죠. 반자콩을 닦으면 다른 말로 화두를 참고하고 만행할 때는 중생 구제에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중생 구제에 안 나서면 쫄짤한데 가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작은 것 있으면 갖죠. 줍고 싶으면 다 가져오시고 조금 덜 물 내려면 화를 내고 이게 마음이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큰 마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그의 자의 보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궁관계에 거의 나오는 거예요. 중생 구제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크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작은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럼 나한테 선방에 돌아와서 대중생활을 수행하면 누가 깝죽거리거나 화나게 해도 화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님을 어떻게 보느냐 윤민이 정으로 보죠. 차담 한 가지 가지고 싸우는 거나 그런 일이 없죠. 차담이 시원차인데 온저를 불러가 타작을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쉬가 적다고 말이죠. 선장 스님한테 가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안그러면 주이시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보쉬가 적으냐 항의하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다 마음이 조작한 마음이 쏘는 것이다. 없으면 없는대로 또 있으면 있는대로 그런 점에서 동요 스님이란 스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님은 송강사 재물을 보셨던 스님인데 그 전에 모여있는 선방에 다녔어요. 선방 수자예요. 3년 동안 묵언을 하면서 하도를 참고하신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송강사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재물을 보고 있으니까. 송강사는 그게 어려워요. 이 재정이 잘 안돌아갑니다. 경상도절하고 전라도절의 차이점 그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 옛날에는 보호실을 줬대요. 어떻게든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지어나면 스님들 여비를 줬는데 그렇다면 여비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 없는대로 살게 나 돈 빌려가지고 빚을 져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수자정신이에요. 없으면 없는대로 살게 그러니까 이 객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왜 안 주느냐고 나쁜 버릇이죠. 밥 한 끼 먹는 것은 만족하는게 좋고 정하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나 없으면 걸어다니고 밥 먹을게 없으면 먹을게 없으면 굶고 정하 선생님 수행은 그렇게 했어요. 얘기하자면 없으면 걸어다니는 거예요. 돈 생기면 탄다든지 보쉬받에 뭐가 있으면 음식 먹고 그러자면 굶고 고무신 신고 저기에 뭐 슬락산에 등판하고 당신 수행을 점검하는 거겠죠. 그런 스님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강사 있을 때 학인들 보고 늘 방학 때 되면 절대로 격기를 하면서 여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저한테 누누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비를 챙겨서 가고 반이 다 떨어지면 걸어다니라. 절에 가서 잘 때는 애불 빠지지 말고 아침 일어나서 애불 들고 일어나서 마당도 청소하고 청소도 하고 그 절에서 가서 밥 먹고 애불 들고 잠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애이다. 그런데 학인 선생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느 강원에 학인이냐고 묻고 아침에 애불 열심히 드리고 마당 청소를 쓸고 이랬더니 글 망치고 탁 나서니깐 벼락같이 쳐서 봉투를 탁 넣어주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담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받았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도 그러지 않고 하루밤 가서 잠도 안 자면 가가지고 여빗 타고 손사라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여빗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서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마 그런 스님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고는 그 손강사 학인 스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뒤에 또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선빵에 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왜 손강사 강원 출신이라면 선빵 방부 1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선의장 스님들이 어 손강 강원 그래 너는 무조건 1순위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1순위 그럼 이유가 뭐냐 이랩니까 너무 잘 산다 얘기죠. 첫 철 났는데도 다리 한 번 바꾸지 않고 허리 한 번 뒤틀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한 철 사는 내내 말없이 이 무슨 이름을 척척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 선장 스님들이 저보다 송강은 강원 학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풍도 바뀌겠죠. 동화사 강원 졸업생들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만 학인 스님들이 대교반되면 기본적으로 가부자 털고 앉아서 3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가부자 털고 앉으면 선빵에 1시간 하도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허리 한 번 안 뒤틀다 얘기죠. 그러니까 밤잠을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왜 하느냐 하면 일방적인 강의는 없어요. 처음은 문답식을 하니까 망신단 당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가지고 대답을 잘하면 넘어가 잘 안하고 엉뚱한 대답하면 괜찮지만 대답도 안하고 다 꼬이수고 있으면 저는 욕을 해버립니다. 제가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 소개할까요? 옷은 나이가 드니까 그거 안하는데 에이그 밥하러 똥 사먹어라 이래버립니다. 심하게 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욕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한 결과겠죠? 강의하면서도 아무 자랑도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제 자랑을 한 겁니다. 얘기하자마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능뚱한 얘기 좀 했습니다. 다만 중생이 세 개가 다른 데로 따라 보고 듣는 근계와 욕구와 성품이 다를 뿐이므로 행하는 것 또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 보살의 도 닦을 마음을 낸 모습에는 미시한 모습을 보이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무엇이 그 셋인가? 첫째는 참마음이니 분별이 없기 때문이요. 왜 참마음인가? 벌써 진여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그래야 아주 참마음입니다. 둘째는 방편을 쓰는 마음이니 스스럼 없이 두루 행하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요. 이때는 벌써 방편을 쓰긴 쓰는데 해양발심 때 방편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진여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쉽습니다. 셋째, 마음은 업식의 마음이니 미시하게 생밀하기 때문이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까지 부치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시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직심은 말이죠. 근본지고요. 중생들의 이익에서 방편을 쓰는 것은 후덕지입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근데 이 근본지와 후덕지는 의식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의식의 마음을 의지해서 내는 거에요. 다른게 아니에요. 의식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여기 정발심에는 알다시피 진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심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근본지입니다. 근본의 지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편을 쓴다. 방편을 써서 중생이 이익한다 하는 것은 후덕지에요. 덕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번에 써버립니다. 후덕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업식에 의지를 합니다. 이 업식을 의지하는데 이 업식은 다른게 아니구요. 진여의 영향을 받는 훈습이죠. 진여의 훈습을 받은 업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식은 깨끗한 마음을 내는 업식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미시한 망념이 있습니다. 이걸 의지해가지고 뭘 내는거 하면은 근본지와 후덕지를 내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후덕지라 하는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부채임 경계에 있는 순수함하고 맑은 덕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업식의 마음은요. 이 업식은